3. 공연 가오와 면치 마트 뮤지컬 올해의 한 포프메서 다 세븐! 다 세븐 태국연스는 빠지지 않은 분들이죠? 함께 하오는 그러면서 가장 여기서 여기에 이번엔 여행을 어떤 형식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으세요? 다시 한 번 시작해 주십시오. 네, 잘해요. 네, 정말 잘해주세요. 세커뱅이 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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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입니다. 아, 정말 2017년도에도 정말 많은 상들을 받고 2018년도 1월에도 많은 상을 받았는데 이렇게 2월에도 좋은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전부 다 이게 저희 아가씨 팬연, 팬스파트로 저희 멤버들의 방송인도 아프고 저희를 항상 믿고 응원해주시는 저희 JYP 직원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앞으로 더 멋진 퍼포먼스를 위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멋진 음악과 멋진 앨범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닷샘 여러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정기훈씨께서 또 좋은 상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기훈씨가 또 좋아하는 음악이라든지 좋아하는 가수가 어떤 분인지 궁금하거든요 저요? 네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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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정말... 대단하시지만 저는... 처음이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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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계속해서 시스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peace 아... 아... 아.... 그리고 두 번째 수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더 멋진 앨범과 더 멋진 퍼포먼스 많이 보여 드릴 거고요 지금도 이미 새 앨범을 작업 중인 앨범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글로벌 납득 함께 아 또 이제 저희가 글로벌한 그룹이기 때문에 앞에 남아가신 뒤 5구고? 5구고 예? 그런 걸? 네 많은 언어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태우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아 진짜 진짜 너무 안정다 저는 너무 안정다 너무 안정다 너무 안정다 그리고 중국어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픽카 실시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갓세븐 시청자 축하드립니다. 이번엔 황현빈씨가 따기의 부모인데요. 월드 루프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확인하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